헤나예요. 헤나를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선뜻 해보지는 못했어요. 브릿지 한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. 헤나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지 정말 몰랐어요. 항상 다들 뻘겋게 이마까지 이런데 뻘겋게 돼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안 했었는데 저 엄마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애틀마입니다. 헤나 머리 팩을 하느라고 사실은 기존에 했던 감자물 터치 염색을 안 하고 있습니다. 한 4주가 되다 보니 흰머리가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. 그냥 제 생각에는 한 20% 정도 흰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일을 할 때 모자를 쓰거나 그러니까 잘 안 보여서 그냥 버티고 있는데요. 밖에 나갈 때는 또 이렇게 머리를 풀러서 감추고 미국은 땡스기빙 연휴에요. 저희도 화요일까지만 가게를 오픈하고 수요일부터 쉬었어요. 그래서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머리에 뭔가 다른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물론 화학염색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. 제 머리가 다 하얗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는 염색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. 또 제가 정말 편리한 천연 염색약을 구한다면 엄마한테도 좀 보내드리고 엄마가 미국에 오셨을 때 제가 직접 또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찾은 게 이 헤나예요. 러시라는 브랜드를 저희 아들이나 아들 여자아이 친구들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. 천연 원재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천연이 아닌 재료들이 들어간 것들은 또 그거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. 제가 아주 오랜만에 컨디셔널도 샀습니다. 헤나 염색을 하고 혹시라도 머리가 너무 뻑뻑해진다는 분들의 리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컨디셔너를 쓰려고 제가 1년 넘게 사실 린스를 안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걸 사게 됐어요. 보시면 초록색은 다 천연 제품들을 쓰는 거고 검정색이 천연이 아닌 것들이에요. 하지만 이것도 안전한 제품들을 쓴다고 하니 믿고 써볼 만한 브랜드인 것 같아서 땡스기빙 때 가서 사왔습니다. 헤나를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선뜻 해보지는 못했어요. 제 머리에 어떻게 어울릴지도 잘 모르겠고 또 헤나나 인디고를 섞어서 색상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12시간 전에 미리 만들어놔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었어요. 그래서 주저하다가 제가 이 제품을 알게 됐습니다. 이거는 4가지 제품이 있어요. 빨간색부터 검정색까지 빨간색부터 밤색, 짙은 밤색, 검정 이렇게 있는데요. 빨간색은 정말 헤나가 주 원료가 되는 거고요. 검정색은 인디고가 주 원료가 되고 중간에 밝은 갈색과 갈색은 인디고와 헤나를 적절하게 배합을 한 것이죠. 이거는 세 번째 제품이에요. 약간 더 짙은 밤색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머리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게 표시가 돼요. 그래서 백인 노란 머리를 하신 분이 이거를 염색할 때와 저처럼 이렇게 정말 흑발, 흑발인 사람이 이거를 사용했을 때와 또 갈색 머리가 사용했을 때와 그 색상이 다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좀 재미날 것 같고요. 일단 여기 보시면 누가 만들고 언제까지 사용하라고 날짜가 있어요. 그래서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천연 제품이라고 해도 얼마동안 공장에 싸놓고 있다가 파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. 집에 사놨을 때도 아무리 천연이라 하더라도 너무 오래 들면 안 좋은 거잖아요. 정말 벌레가 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.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기입을 한다는 게 저는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6개 블럭이에요.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한 2블럭 정도만 쓰면 되고요. 저는 지금 머리숱이 워낙 많고 머리가 길어서 3블럭이나 4블럭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완전한 커버를 바라고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. 약간 이 흰머리 부분만 브릿지처럼 변화를 주고 싶은 거라서 오늘 한 3블럭 정도만 써보려고 합니다. 반 정도. 커피 여기에 코코아 블럭이 주성분이고 헤나와 커피 가루로 만들어진 거라고 나와 있고요.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다 캐나다, 메이드 인 캐나다, 캐나다에서 만들어져 온 거예요. 네, 여기 보면 주성분이 있습니다. 주성분은 코코아 버러가 주성분이고요. 거기에 인디고 가루와 레드 헤나와 그리고 레몬 주스, 기타 여러 가지 오일들, 천연 오일들이 들어가 있고요. 천연이 아닌 향을 내는 제품이 두 가지 정도 들어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. 일반적인 염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저는 이렇게 집에서도 본격 염색은 해본 적이 없지만 장갑 끼고 종이 깔고 몇 가지 준비물들이 있고요. 첫 번째는 이거를 잘게 다져서 녹기 좋게 만들라는 거. 두 번째는 뜨거운 볼에 넣어서 녹이라는 거고요. 한국말로 하면 중탕을 하면 제일 좋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장갑을 꼭 끼고 하라는 거. 마른 머리에 뿌리부터 하라는 거고요. 네 번째는 헤나를 바르고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 있어야 한다는 거. 지금 카레를 만들거나 짜장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. 염색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를 거거든요. 카레 가루보다 조금 더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렵지 않게 이렇게 부서지거든요. 한꺼번에 뜨거움을 놓지 말고요. 상태를 보면서 양을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에 묻는다고 하니까요.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 등을 머리 주변에, 얼굴 주변에 발라서 묻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머니 막 흘러내리거나 그러지 않아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염색 다 한 다음에 바로 세수하고 닦아내니까 남는 거 없이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. 머리를 예쁘게 시작하기 싶으신 부분부터, 저는 흰머리가 많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려고요. 가르마를 탔고 조금 된 것 같아요. 하면서 제가 계속 물을 조금씩 더 추가를 하면서 농도를 맞췄습니다. 너무 뻑뻑해서 잘 안 발라지더라고요. 제가 이런 염색을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고 집에서 해본 적이 없어서 노하우가 없어요. 하지만 흰머리 많은 부분부터 두피에 열심히 발라주고 끝까지 이렇게 한 올 한 올 발라주었습니다. 정말 열심히 열심히 발랐어요. 바르는 사이에 벌써 말라가지고 가루가 떨어지기도 합니다. 전체적으로 꼼꼼히 다 바르신 다음에는요. 이렇게 머리를 틀어 올리고 랩을 씌우시고요. 그 다음에는 흑인 언니들한테 배운 노하우예요. 비닐, 백을 이렇게 감으시면 무겁지도 않고 아주 간편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로 바로 가서 목이나 얼굴에 붙은 잔여물들을 깨끗이 닦아주시면 얼굴이나 목에는 염색이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일단 머리를 감기 전에 푸른 상태고요. 제가 너무 조금 바른 것 같아요. 티가 거의 안 나는 것 같은데 일단 머리를 감고 다시 보겠습니다. 머리 감은 건데 무슨 진흙 같아요. 혹시 몰라서 빨간 고무장국 끼고 머리 감는데 이거 하수구 안 막힐라나? 헤나가 생각보다 이게 다 안 녹네요. 앞날은 다 녹아서 가루가 안 생겼었는데 지금 이쪽 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. 이 사태를 알고 하수구가 막힐까 봐 기점이 살짝 되네. 러시 헤나 생각보다 굉장히 간편해요. 그리고 제가 바를 줄 몰라서 덕지덕지 바르긴 했지만 꼭 브릿지 눈 것처럼 자연스럽거든요. 저는 정말 정말 200% 만족합니다. 만족합니다. 지금 불빛이 조금 더 빨갛게 보이고 그러는데요. 야외 나가면 좀 더 흐린 노랑으로 보여요. 브릿지 한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. 헤나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지 정말 몰랐어요. 항상 막 다들 뻘겋게 이마까지 이런데 뻘겋게 돼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안 했었는데 저 엄마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한 두 번 더 해보고 정말 확실한 제품이라고 믿음이 가면 엄마한테도 사드리고 제 많은 구독자 분들께 제가 배송해드리겠습니다. 야외에서 지금 흰머리 가장 많은 부분을 일단 찍어놓고 나중에 헤나 염색한 후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런 제 머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잘 보이시나요? 색상? 지금 헤나 염색하고 이틀 지난 거예요. 가게의 화장실이거든요. 예쁘죠? 색상 예쁘죠? 가게 로비예요. 지금 이틀 지났거든요. 아주 만족합니다. va Holloway. 가게가 로비는 어려운 바와가 followers 오늘도γά